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어제 우연히 박인순 전 의원 폐숙을 보니까 요즘에 젊은 분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의대생이 마이크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 시위에 참여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볍게 이야기하니까 가볍게 이야기를 하네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못 받고 이렇게 장기화되는데 어른들 가운데 한 명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도 없고 좀 미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어떻게 없습니까? 이렇게 의대생이 이야기하는데 물론 의대생들 나무라시는 분은 아니 너희들이 돌아온 문제가 해결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인순 전 의원이 가슴이 뜨끔하고 먹먹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여러분들 우리 시대처럼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이크 들었으니까 아니 저희들이 수업을 못 받고 이렇게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데 대한민국에 계시는 어른들 가운데 이 문제를 작심하고 해결해야겠다고 달라들거나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죄송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젊은 분이 이야기를 하네요.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마이크 들을 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김창민 의대생 이게 오래 끌 겁니다. 오래 끌 거고 다음에 의사 되더라도 힘들 겁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 완장을 차면 권력이 뭔지 전부 다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도 다 조작을 하지만 국정감사에 나와서도 위정이나 이런 거 가려오고 전부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데일리 메디, 메디 데일리에 국정감사장에 와가지고 부산대 총장, 국립경상대 총장, 충북대 총장 전부가 다 뭡니까? 의과대학 정원 늘려도 절대 문제 없습니다. 정상 수업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부산대 총장하고 경상국립대 총장은 의대생들이 복귀가 11월 하순에 있을 겁니다. 이런 허연 거짓말, 벌건 거짓말. 가까운 시간 내에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의대생 복귀가 11월 하순에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가 거짓말이 뭡니까? 그냥 몸에 베여가지고 그냥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부산대학교 총장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대 신축병원이 완공까지 3, 4년 걸리지만 정상 수업이 가능합니다. 총장이 3, 4년 걸리는데 예산 확보에 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5, 6년이 걸릴지 7, 8년이 걸릴지 공공사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끝이 없지 않습니까? 말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완공까지 3, 4년이 걸리겠지만 수업에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은 7,500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의과대학 정원 대비 2배가 되는 수입니다. 교원, 시설, 기자재 학사 과정 운영이 가능한지 쪼개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대로 갖추지기만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교원이 제대로 어떻게 갖추질 거냐 말장난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설이 어떻게 갖추질 거냐 기자재가 어떻게 갖추질 거냐 그게 갖추진다면 가정문입니다. 뭐 뭐 한다면 정상 수업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총장들 함께 기계도 없고 결기도 없고 전부가 다 좀비가 돼버린 겁니다. 알바니 온 겁니다. 의대생들이 죽어나가던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내 총장 조금 더 하면 그걸로 땡인 겁니다. 여기서 그냥 한국 사회 진면목을 보는 겁니다. 한 의원이 제가 어제 현장 시찰에 경북대 병원을 봤을 때는 시설이 낙후됐고 교원도 부족합니다. 현재도 오전 오후 실습을 합니다. 여기서 2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정상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가정법을 사용해 시설이 갖추지면 가능하다고 말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요지는 죄다 총장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은 대한민국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부산대학 총장들 하고 연배로 보면 내하고 같거나 내보다 좀 적거나 그렇겠죠. 그래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1960년생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말아먹을 겁니다. 고도성장의 과실을 가장 많이 누린 세대가 1960년생 대생들입니다. 우리는 좋은 시절에 나가지고 미국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고 참 괜찮은 환경이었습니다. 그 60년생들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을 겁니다. 의로도 붕괴시키고 선거도 붕괴시키고 그렇게 여러분들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 어른이 없습니까? 김창민 의대생들이 하기에 심각하게 여러분들 인상 굽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웃듯이 이야기해요. 어떻게 나라에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죄송하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른이 어떻게 없습니까? 그게 맞다 이야기해요. 대한민국 어른이 없다 이야기해요. 대한민국 어른이 없고 그냥 다들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으면 심장도 팔 수 있는 사람들인 거다. 그렇게 어제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 사람이 1960년 이런 생 전이나 후나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으면 그러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최재훈 부산대학교 총장은 시비를 하순으로 예상합니다. 의대생들이 시비를 하순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이런 국감장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의대생들이 안 돌아올 걸 알면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진희 총장 비슷한 시점으로 예상됩니다. 대학이 다 죽은 겁니다. 지식인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비겁함과 소심함과 이런 게 다 지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여러분들 뭐죠 어른도 없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 문제를 보게 되면 그게 삼성이 그냥 삼성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부산대 총장 보시기 바랍니다. 휴학 처리가 필요하면 해야 하지만 상황을 봐야 됩니다. 학생을 위하는 게 뭔가 생각해야 됩니다. 학생을 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허용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후손들이 어떻게 살게 될지 본인들의 노후가 어떻게 망가지게 될지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자리 지키고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으면 전부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나도 나라가 이런 나라인 줄 몰랐거든요. 나라가 이 정도까지 왔다는 것은 그동안은 저도 못 겨우친 겁니다. 그래도 노력하면 나라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도 카돌릭 의대는 교육부하고 눈치를 봐야 되니까 학생들에게 10월 20일까지 복귀했으면 좋겠다. 카돌릭 의대가 보기에는 10월 20일까지 복귀하게 되면 어떻게 무리수를 하더라도 그냥 전체 휴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걸 보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게 되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뉴스를 계속 추적해 왔지만 충북대가 의대생이 2학기 미동록할 경우에 제적을 처리하겠다. 그걸 학생들에게 보냈네요. 내가 야 너무하다. 당신들 편의와 이익 때문에 휴학 처리를 안 해 주고 등록금을 땡가 먹은 거지 않습니까 1학기 등록금을 다 그냥 꿀꺽 먹은 건데 2학기 등록금 안 되면 다 제적 처리하겠다. 이런 것도 이렇게 문건을 크게 해 가지고 제적하는 경우에 예과 1학년씩은 재입학 가능성이 없다. 2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입학 정원돼 여유자재생이 있을 때 재입학 가능하다. 어떻게 그래도 이거는 이해합니다. 교육부가 하도 좋으니까 카돌릭 의대처럼 매들 며칠까지 돌아오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빡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건을 가지고 이 천부 당부 사항에 적어놨더구먼요. 당부 사항에 그게 여러분 저는 놓쳤는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됐네요. 2학기 미등록자 재적 이후에 재입학 불가능 충북대 조치에 한 국회의원이 너무 폭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충북대가 2학기 미등록자는 재직 처리하겠다고 밝혀 국정감사에서 비판받았는데 충북대학 의과대학 충북대병원 교수의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협박을 생각 말고 학생의견을 존중해서 휴학 성인을 즉각 시행하라. 휴학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휴학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문건을 여러분들 보내 가지고 이런 문건입니다. 이런 문건을 여기 보시게 되면 2학기 미등록 시 재적 1학년은 재적 시 재입학 가능성 없음 2학년에 4학년은 재적 시 재입학 가능 여부 불확실 근거 충북대학교 학직 제78조 재적 6업기준 2학기 미등록 시 재적 한 번도 아닙니다. 6업기준 2학기 미등록 재적 이런 문건을 충북대학에 보낸 겁니다. 이런 문건을 보내는데 총장이 지가 안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치사합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 행정직원이 그냥 보내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치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교육부 방침에 적극 호응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안내문을 제가 보냈다는 겁니까 제가 결제해서 보낸 것 같지 않습니다. 학사과의 정결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계속 허위사실을 언급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물론 본인이 결제한 걸 못 봤으니까 결제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건을 총장하고 상의 없이 그냥 직원들이 알아서 했겠습니까 이 학기 미 등록자는 재적 처리하겠다고 밝혀 학내 반발을 산 충북대가 국정감사에서 고창섭 총장은 해당 안내문을 내가 보내지 않았다고 발언해서 빈축을 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양반 어디 나왔나 보니까 제주 사람이네요. 60년 재생이니까 60세 오현고등학교를 나왔고 공부는 잘 하신데 서울대 공대를 나왔으니까 1960년대 행들이 이런 겁니다. 한국의 성장의 과실을 가장 많이 본 세대가 저희 세대입니다. 1960년대 생들 그 사람들이 가장 이런 과실을 많이 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뭐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충북대학이 특히 가장 의대 정원을 많이 늘린 경우지 않습니까 이 관련 기사 목록만 보면 전부를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충북대 의대생 예약기 미등록시 재적조치 재입학 불투명 충북대 의대 교수들 학생들의 휴학 허용 촉구하라 역순으로 오래된 기사들입니다. 충북의대 교수 95% 의대생 휴학 처리하라 정원 49명에서 200명 늘린 충북의대 교육구에 질두고 설전하다 대통령실 대표적으로 충북의대를 언급하면서 정원에도 교육 100% 가능하다 호언장담 대통령실에 특별하게 좋아하는 학교가 충북대 의대입니다. 뿔난 충북대 의대생 학부모 국감 현장으로 조건 없이 휴학을 승인하라 장대비 속에 충북의대 찾은 국회의원들에게 천막치고 수발판이라고 호소하다 의대 교육질 유지 자신만만한 충북대 총장 당신이 대통령실 관계자냐 정원의대와 협의했다 충북대 총장 국회 국정감사 위정농란 의대 학장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국 이번 사태는 의료 사태만 국한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관이 민을 대하는 태도 관과 민의 관계 그리고 1960년대 지도청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노출이 된 거죠 제가 그냥 양심도 없고 그냥 완장찬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린 거고 어떤 사람이 왜 의대 문제를 그렇게 열심히 파헤칩니까 사람은 자기가 아는 범위만 볼 수가 있으니까 의료 제도라는 것은 한사의 근간과 같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고 선거 문제를 왜 그렇게 집요하게 다룹니까 선거는 한사의 골격과 같은 것이며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무심한 겁니다 시대가 알바뇨니까 내가 알바 아니다 그러나 그 제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겠죠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의료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예상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